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회사 4 5 야 종차라 요령 피지 말고 빨리빨리 해라 줘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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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으 으 으 너 뭐 뭐냐 참 뭐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복싱 노당 맞죠 맞지 그러면 잘 찾아왔네 나 간장 어딨어 한정은 소정 안정이면 아야 비즈니스 땜에 뭐지 뭐 뭐 비즈니스 우리 관장님 빚이 별로 안좋아는데 나보다 동무책한 비즈니스 니스 니스 페인트 다음 니스 너 가만히 있어 너 어디 가면 안 돼 아 간장 나오라고 너는 어디로 뒤로 돌면서 가면은 1 아 아유 어이가 무슨 센터 반영상 내 와대는 Teleport 너의 천안이 왜 손이 많은데 뭐 비즈니스 비즈니스 하는가 뭔가 베라 플라이 그루 들어온 게 한달만 어게 폐프으로 변했네 으 꼬라 그래 손님 더 오래 뭐 뭐야 이거 있어 차이 마침 특여 대게 나 간장요 간장이 아니라 관장이오 알아 알아 광장 인자 어 근데 이런 얼굴로 나 못 찾는 이유가 뭐 해도 제가 이런 얼굴 아랬는데 이것도 자주 보면 괜찮은 얼굴이였어 아 약간 아 아 아 아 왜 이래 사람이 그 볼리 쓴 뭔 얘기 얘기 한번 갔어요 제가 간장 램을 찾아왔냐 에 제가 시골에서 야 이 아래 꿈을 안고 마치 롱화 해 보장이 그룹의 너도 해글러 차 안정 뭐 그 것은 뭐 때문에 왔냐구요 어 고장에서 왔습니다 뭐 땜에 왔냐고 좀 방금 말씀 드렸는데 뭐 또 쎄 다 참 피곤하네 오늘 자 왜 이 도장을 왔냐면 차 하나 아, 내 돈에 안 돼. 그렇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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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돼서. 뭐 때문에 왔냐고. 나 생질나요, 오늘 급한데. 왜 이래 자꾸. 뭘 때려버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얘기를 해봐요. 헝거리 선수 하나 있는데 하나 써보시라고. 배고픈 복싱 선수다 이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헝거리 쪽에서 선수생활 좋아하다 왔다 이거지. 헝거리 복사라는 거야 그래. 이 선수 연봉하고 계약만 딱 하시면 간장님의 노후 대책은 다 마련된 거나 맞춰가지고. 노후 대책 안 세워서 좋으니까. 아이 그만 축취거리고 가. 아, 후회하실 텐데 그냥 가시면. 아, 기가차 테스트다 했으니까. 아이, 선수 한번 써보시니까. 선수태리고 와, 선수태리고 와. 선수태리고 와. 장 한번 기다리세요. 따단단 덥니다. 본인이야? 벌써 기본기가 됐잖아. 따단단. 일러봐 일러봐. 당신은 체격이 안 어울려. 이래봐도 날씨는. 배 나왔지? 그리고 이 얼굴 누가 상당히 거북스러워. 맷집이 좋은 몸입니다. 야야, 대비야. 응. 아, 좀 내보내라. 나 이거 정말 나쁜데. 아이, 곧대치마. 차가, 이리와. 어? 어? 아, 정말 안 나올 거야. 제가 가면은 취하실 텐데 방금. 그러니까 기본기가 돼 있는 거야 뭐야?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어? 이거 뭐? 어? 어? 카바가 안 들어오나? 몸이 안 풀려가지고. 다시 한번 써. 그러니까. 어? 고치. 나 가요. 신발. 잘 찬다 이거.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나 그래도 옛날에 동양 챔피언까지 한 사람이야. 그럼 저하고 스케링 하나 하면 누구 붙여주기 스케링. 스케링이 아니요. 여기 무슨 지과가 아닌데 무슨 스케링이 나오나. 어머데. 스파링. 그 파자로 바뀌었나? 그럼 파링으로 하나 붙여주죠. 아, 참. 후회하실 텐데. 왜 이래, 왜 이래 넌.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 체격을 봐라. 헤비급이 어디부터. 아, 이 정도면. 아이, 됐어, 들어가. 종차라. 네. 아우. 아퍼. 너 이리 와봐. 내가 누군데 빼리냐. 자, 스파링 한 게임 뛰어. 누구하고요? 에라. 불쌍한 인간이고. 불쌍한 덩어리야. 아니, 그건 또 새로 배우겠다고 들어오네. 무슨 스파링이에요. 한국 라이트급 13위 아니니까, 지금. 알지, 알지. 나 너 우리나라 라이트급 선수 13명 있는 중에 13위면 그래 참 자랑이다. 아무래도 초짜고 어떻게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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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청소 좀 해봐. 요 정도는 제가. 딴 거 할래? 별게 다 됐네, 별게 다 됐네. 야, 찬아. 어? 그래, 스파링 한 게임 해, 얘랑. 아, 참. 아, 참. 아니, 얘하고 스. 스케팅을 하라고? 내 프라이브 유망주야. 아유, 몇 달? 숨을 떠서. 그건 나보다 많은데. 아니, 또 어떻게 이런 피똥이 나고 자고. 아, 야, 참. 심트리니까 저 올라가자. 스파링 주고. 나 이제 종차를 좀 내려와. 네, 네. 너. 아유, 참. 오늘 이 출근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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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추리닝도 없으니까 내목바람에 와가지고. 아, 지금 막. 여보세요. 아, 참. 매곡바람이라니. 자, 그래, 그래. 잠시 휴식하고. 자, 찬양하고. 집하고 스파링 한 겸에. 네. 그거 괜히 다치는 거 아니야, 당신? 다치기는 누가 다친다고. 아, 큰일났다. 자, 올라가, 올라가. 자, 빨리 올라가. 자녀. 들어와. 불쌍하구만. 자, 끊으면 먹고, 끊으면 먹고. 아동, 불쌍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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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일로와 봐. 글러브 그렇게 끼면 어떡하라, 이거? 반장님, 이게 제 작정입니다, 이거. 힌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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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터비로 끼고 해, 똑바로. 이리로와 봐. 아, 알았으면 좋겠어. 복싱은 장난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됐어, 됐어, 됐어. 뇌다쳐, 뇌. 어느 닫힌 뇌입니다. 아, 참. 알았어, 알았어. 아, 짠. 자, 정신을 차리고. 참, WPL을 해야 할까요? WLBC. IBF라든 마음대로 해, 정말. 선수의 체력은 관리를 해 주실 줄 알아요. 그래, 알았어. 내복 좀 빨라 입어라. 선수복입니다. 그래, 알았어. 자,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라이프. 천천히 해, 천천히. 다가, 다가, 다가. 아, 복숭아 안 해? 이런 거고 참. 모두들 소리 났다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웬만하면 저 딴 거 해라.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방에 보라, 한 방에. 화이팅! 땅, 땅. 아, 참 쟤. 찬양, 랍스터 랍스터. 신전만 짰다. 찬양, 뒤쪽, 왼쪽으로 돌고 찬양. 그래, 도끼. 살살해, 살살, 살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 그래, 살살해라. 살살해, 살살. 너 빨리 나가라 좀, 빨리 나가라. 너무 빨랐어, 인마. 자, 도끼. 아, 어쩌. 아, 어쩌. 어, 어. 이씨. 왜 이러니, 오늘. 야, 내복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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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 와, 이리와. 앉아봐. 이 사람아, 어? 웬만하면 집에 가 딴 거 해. 참 변애균은 멀고 험하군요.